아빠 제일 좋아하는 골목이야 두번째 코스는 샘아빠의 단골카페 드디어 Jourreовор이 오늘은 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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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을 위한 메뉴는 이름하여 베이비치노. 커피를 못 마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카푸치노인데요. 고소한 우유 거품에 달콤한 코코아 파우더를 더한 어린이 전용 커피래요. 먹어볼까요? 아... 무슨... 무슨 냄새야? 와우, 베이비치노. 빌리엄. 이거 멜븐 스타일이야, 멜븐. 빌리엄. 멜븐에서... 미스터쿠, 미스터쿠. 멜븐에서 커피 진짜 잘 먹는다. 이거 참가시키고. 쿨쿨쿨. 완전히 멜븐 남자야. 와우, 얄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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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tightshe'는 commenter. anyone Twelve All about the Melbourne life. Mon'by. 하하. 하하. 하하 하 neat iia what, that's what happens when you drink beer isn't it? i've never seen someone drink coffee like that.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와우, look at you go mat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